쪼꼬쪼꼬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개소리도 너무 뜬금없는 개소리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알바하다가 친해지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본 순간 어? 뭔가 아니야 얘 뭔가 한 번 바뀐 애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의 분위기,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게 강제적으로 한 번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이게 뭐였냐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어? 개명했네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? 보면 알지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뭔가 쎄했어 얘가 바뀐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얘 관상을 보아하니까 무슨 남자의 영혼이 씌어있었어요 남자의 영혼이 옆에 계속 있어 되게 오랫동안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? 뭐지? 무슨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걸까? 나한테 그래서 조심히 물어봤죠 너 혹시 남자 동생이 있었니? 그러니까 조심히 말하더라고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태어나면서 언니 아니 누나인 걔는 살고 그 남동생은 태어나다가 사망한 그게 됐대 그 환자돌림이 그 남동생이랑 못 맞춘 거에 대한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약간 염려했나봐 그래서 환자돌림 그냥 없애고 이름을 바뀌었대 근데 바뀐 이름이 여잔데 이름이 태인 거야 태 뭐 성은 김씨라고 하면 김태 땡 뭐 이런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제가 보기엔 어색한 거예요 성명학적으로도 관상학적으로도 바뀐 이름이라는 게 너무 확실했고 그 바뀐 이유가 뭔가 원하지 않았던 영혼이 씌어서 그 부정을 약간 떨치고자 한 이름이 김태땡이었던 거야 이거 보고 맞췄죠 그리고 바로 신기해가지고 그 여자애가 그런 걸 어떻게 맞춰요 진짜 신내림이에요 해서 걔가 자기 같이 일하는 친구 데려왔어 오빠 얘는 그럼 형제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딱 봤어 여동생 있네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여동생 있었대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간 접신한 듯이 근데 그 진짜 이 감각적이라는 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번뜩 나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말했어 지금도 너 걔 때문에 동생 때문에 네 고생하는 것 같은데 배 음료 많이 먹어라 걔가 배를 되게 좋아한다 배 음료 배 이런 거 자주 좀 먹으면서 걔 니 남동생 생각 좀 해줘 그러면은 또 금방 갈 거다 이렇게 잘 말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이게 그냥 그냥 나와 그냥 뭔가 딱 본 순간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나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도 특히나 개명형도 되게 잘 맞춰 옛날에 딴 데서도 또 어 누나 이름 바뀌었네요 이거 딱 초면부터 딱 말하고 그랬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애를 만났어 근데 관상이 너무 좋은데 모두가 그 좋은 걸 너무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모두가 얘한테 접근을 해 이용하기 위한 그래서 이걸 맞췄죠 어 너 어디 학원 다니고 있는데 누가 지금 너 직접 대고 있다 그냥 맞췄다 맞췄다는 거야 걔가 뭐 음악학원을 다니는데 음악학원 같이 다니는 남자애인데 걔가 계속 뭐 만날래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요즘 너무 힘들대 짜증나고 그래서 막 차단하고 학원 안 가고 그러고 있대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또 말했죠 어 너 왜 서른 살 아저씨가 너한테 말 걸었네 카페에서 맞췄대 카페에서 과자 혼자 과자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서른 살 아저씨가 앞에 앉더니 뭐 난 이런 이런 일 하는데 가끔 만나볼래 이런 말을 걸었다는 거야 너무 싫었대 너무 짜증났대 신기하게 내가 그걸 맞췄다는 게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상을 봤어 이마가 평평하고 눈썹이 눈을 넘었어 되게 길어 좌우로 눈썹이 길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 눈썹이 너를 좋게 만들어줄진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나쁜 사람까지 너에게 오려고 한다 눈썹 끝을 조금 깎아라 그러니까 눈썹이 좌우로 너무 긴데 눈을 넘어서까지 긴 거예요 보통 사람은 평균적으로 눈꼬리 끝이 눈썹 끝인데 얘는 그걸 조금 더 넘은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눈 끝에 맞추던가 눈 끝보다 살짝 안 되게 깎아라 이런 조언을 좀 했죠 진짜 이게 그냥 보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집 와서 구글에다가 관상학 눈썹 길이 이런 거 쳐봤어 근데 맞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았대요 성명학 관상학에서 눈썹이 눈보다 길면 뭐 엄청난 인재 그리고 가족끼리 엄청 화목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깊고 효녀 효자며 가족이 되게 단단히 뭉쳐있고 애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잘 큰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맞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이라는 거겠지만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좀 신기한 거야 내가 진짜 그런 게 있는 걸까 그런 약간의 신기 약간의 관상을 보는 재능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죠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말만 했던 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자분들이 되게 불쌍하게 보이는데 왜냐면 그 잘난 관상으로 자기가 피해를 봐 결국 이상한 남자애들 막 데이트 폭력 피해 가해자 막 여친 때리는 애 이런 애들이 낄 얼굴이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걱정이 들어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봤어 이것도 얘기했어요 사실 너 혹시 그 나쁜 남자랑 만난 적 있었냐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당한 적 있었대 경찰 부를 정도로 그 남자 신고하고 남자가 막 대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와서 집착해가지고 얘는 부모님이 와서 차로 태워다 주고 자기 스토킹으로 남자 신고하고 그런 적이 있었대 난 너무 진짜 너무 슬프고 마음 아팠어 이쁘고 잘난 여자는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는 남자들 때문에 착하고 이쁘게 살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냐고 왜 이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난 얼굴을 가졌는데 결국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된 거야 난 이게 너무 남자지만 너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로서도 그리고 오히려 남자를 대표해서 그런 여자한테 사과하고 싶어 왜 잘낫고 이쁘고 뭐 관상이 좋던 남자들이 꼭 일상이던 둘째 추구 왜 그것 때문에 괜히 나쁜 남자들까지 얘한테 찍적거려서 얘를 피해 입히냔 말이야 난 아 난 진짜 다 좀 좋고 착한 사람만 만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여친을 때리고 바람피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은 마음 다치고 이런 현상을 만든 사이가 너무 싫어요 아무튼 난 신대림 받았음 병원 여잔 여잔 이